가정용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요 선풍기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선풍기를 써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선풍기를 써요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선풍기를 써요 시계 시계가 쬐각쬐각하고 움직인다 시계가 쬐각쬐각하고 움직인다 케 바나 케 바나 모 хар intuitively 시계가 안 estiver 책을 절약 없어요 자 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들어요. 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들어요. 마이 비 등 컴퓨터 아빠는 컴퓨터로 일해요. 아빠는 컴퓨터로 일해요. 쓰레기통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요. 전화기 엄마는 전화기를 받아요. 엄마는 전화기를 받아요. 에어컨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요. 아이가 옷들을 세탁기에 넣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요. 그 냉장고는 아이보다 두 배나 커요.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을 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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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 거울 Trang điểm cần soi gương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바야 한다 cái lược 빗 dùng lược để chảy đầu 빗을 사용해서 머리를 빗어요 청소기 마이 hút 보이 청소기 청소기로 집을 정리해요 dọn dẹp nhà cửa 방 마이 hút 보이 dọn dẹp nhà cửa 방 마이 hút 보이 다리미 매나무 반 오이 엄마가 다리미를 샀어요 매나무 반 오이 엄마가 다리미를 샀어요 껀야오 칼 칼로 고기를 잘라요 칼로 고기를 잘라요 가이젠 그릇으로 밥을 먹어요 안건방 젠 그릇으로 밥을 먹어요 칼 예술 젖쥐 기회를 젖쥐 기회를 젖쥐 기회를 젖쥐 고기 젖쥐 기회를 젖쥐 대줌 젖쥐라크 수프를 숟가락으로 먹어요 수프를 숟가락으로 먹어요 수프를 숟가락으로 먹어요 서양이는 포크로 식사해요 프라이팬 프라이팬을 달고다 동, nóng, chảo 프라이팬을 달고다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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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칪 류 wish Cái chảo Cây dụ Cây dụ Máy vi tính Máy vi tính Điện thoại Điện thoại Điện thoại